오늘 오피닉스의 점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주 톱 10 성적을 더 걷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. 오늘 마지막에서 보기 위해서 아쉽게 끝났지만 다음 주도 큰 대회 있으니까 다음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번 주 다 잘 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경기를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체계 랭킹 상위권인 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톱 10이라는 성적을 거둬서 또 한 번의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. 다음 주도 이제 큰 대회이지만 항상 매 대회마다 코스 컨디션은 다르고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맞춰서 또 경기를 컨디션을 잘 맞춰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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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